안녕하세요. 주식 탐방 다니는 여자 한지아입니다. 오늘 같이 시프트업 살펴볼 건데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찍고 반등하는 듯 싶더니 차트도 솔직히 예쁘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도련 어제짱, 제가 지금 8월 15일 광복절 이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제짱에 10% 넘는 급락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 컨센서스라고 하죠. 컨센이 엄청 세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센에 못 미친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빠진 건데 여러분들 이 숫자를 살펴보면 시프트업의 이익률이 혹시 얼만지 아세요? 시프트업의 이익률은 무려 69%입니다. 완전히 미쳤죠. 이런 이익률 보신 적 있으세요? 저세상 이익률인데 게임주라서 이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 빼고는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뽑아내고는 있는데 이거는 동종 게임업계에서도 볼 수 없는 숫자고요. 다른 업종 다 통틀어서 이런 숫자가 찍히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컨센에 못 미친다는 이 논리 하나로 좀 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시프트업의 비즈니스 구조는 간단합니다. 뭐 니케 아시죠? 게임을 만들고 그 게임을 전세계로 판다. 이건데요. 심플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게임주라든지 이 종목을 쉽게 좀 잘 안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좀 극소수입니다. 자 받고 말하면 이런 폭락 구간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 종목 탐방 다녀왔고요. 여의도 뒷얘기까지 담아왔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좀 더 시원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솔직히 답답하시겠지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한번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선물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 흐름부터 보시면 자 상장 이후에 주가 이런 식으로 크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자 이때 지수 빠질 때죠. 지수 빠질 때 저점 찍고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 시키다가 돌연 실적 발표와 함께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요. 제가 컨센서스 말씀드렸죠. 일단은 컨센을 좀 솔직히 너무 세게 잡기는 했습니다. 시프트업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매출액 매영순이라고 하죠. 매출액이 652억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 451억이고 지배순이 404억입니다. 일단 컨센을 떼고 숫자를 한번 보자고요. 영업이 450억. 완전히 미친 숫자죠. 솔직히 진짜 많이 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컨센이 얼마나 높게 잡혀 있었냐면 컨센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810억이나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7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배순이익은 494억.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아놓고 이거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가를 밀어버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컨센을 떼고 이쪽 숫자만 보면은 이것만 봐도 정말 훌륭하죠. 이게 영업이익 450억이요. 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삼양식품 아시죠?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요즘 엄청 잘 팔리잖아요. 이번 2분기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이번 2분기 영업이익 894억을 찍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회사가 894억을 찍었던 거예요. 이 회사랑 시프트업의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삼양식품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삼양식품 주가가 대략 55만원 정도인데 그럼 영업이익 2배 차이 나니까 시프트업 주가는 단순 계산하면 25만원까지는 올라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주가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삼양식품은 알다시피 라면을 돌려야 되잖아요. 라면 공장. 공장도 돌리고 수출할 때 이런 재반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다 떼고도 894억이다. 근데 시프트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도 인건비, 마케팅비 이런 거 제외하고도 69%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컨센서스가 너무 높게 찍혀서 이 실망 매물이 이렇게 나온 건데요.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이 종목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프트업이 뽑아내고 있는 압도적인 이익률 바로 이 69%라는 압도적인 이익률 이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1개월 보호 예수 물량 대기 중입니다. 얘네가 수익 실현해서 나갈 건데 그럼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10% 넘게 빠졌을 때 이날 다 팔았겠어요? 저 읽고도 이날은 아니다라는 거죠. 은봉해서 얘네가 나가진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 하나 엔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네도 실적 발표 전에 요즘 조선 업종이 굉장히 좋죠 분위기가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가 얘네도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여의도 놈들이 진짜 이상한 놈들이에요. 진해 마음대로 높게 잡아놓고 진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가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털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이렇게 올려놓고 컨센서스 만족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밀어버렸죠. 이거 장대 은봉입니다. 얼마나 빠졌냐면 단기간에 이날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15% 빠졌고요. 이날은 마이너스 6% 빠졌죠. 그러면은 이틀 만에 20% 넘게 빼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엔진의 성장성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적점 저가 매수세가 잡히면서 단기간에 또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라는 거죠. 미래가 괜찮은 회사들은 실망매물 쏟아지지만은 그거 다 소화하고 반등을 금방금방 해줍니다. 시프트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정보를 모르던 주린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님들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 특히 상장 초반에 진입하셔가지고 물려계신 분들은 지금 내 평당가 근처일 텐데 내가 얘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엄청 고민 중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프트업은요. 이번 24년도는 상저하고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반기는 매출이 낮고요. 상저.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하반기는 매 분기 분기마다 두 번의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1, 2분기에는 분기에 한 번씩밖에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반기에는 분기에 두 번 그러니까 앞으로 총 네 번의 업데이트가 남았다라는 거죠. 이런 업데이트 할 때마다 솔직히 돈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이 회원들이 그래서 3분기에는 7월 여름 이벤트 그리고 8, 9월에는 파급력 있는 IP와 콜라보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2주년 업데이트 그리고 12월에는 알다시피 연말 이 연말 이벤트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저하고에 더해서 지금 중국 판호까지 있죠. 자 중국 판호. 판호가 뭐죠? 판호가 안 긁은 복권 있잖아요. 또 하나의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허가가 나면은 또 대박이 나는데 이게 허가가 제발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탐방을 가보니 이 퍼블리셔인 텐센트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사죠. 텐센트와 지금 논의가 순조롭고 이거에 더해서 이미 25년도 1분기 이 서비스를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판호 좀 허가해줘 이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복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복권이 아직 안 긁은 복권인데 이 복권이 긁히면은 추가로 이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매출 추가로 현재 글로벌 매출의 50% 이상 상승이 여기서 중국에서 또 발생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잊고 계실까봐 제가 또 강조를 드리면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시기와 지금 굉장히 공교롭다. 얘네 수익 실현시켜주려면 당연히 주가 올리면서 수익을 실현시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몇 개를 들고 왔는데 INBDX라고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예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 눌린 만큼 눌렸다가 얘네들 보호 예수 물량들 3개월짜리 이런 거 풀어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8,000원에서 2만원 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종목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상장하고 나서 많이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호 예수 물량들 슬슬 풀리면서 얘네들 거래량도 심지어 터졌습니다. 거래량은 속일 수도 없죠. 확연하게 보이시죠. 거래량 터진 거. 그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9,000원, 9,000원대에서 지금 또 1만 5,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프트업 움직일 거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너무너무 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을 절대로 속일 수가 없고 보호 예수 물량은 풀렸고 재료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시프트업은 니케 원툴 회사가 아닙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 역시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거 스팀에 출시를 합니다. 추가로. 그래서 스팀 출시를 하면 또다시 이 매출의 퀀텀 점프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정보가 제일 늦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털리지 않는 건 물론이고 목표가를 디테일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평당가 왔다고 내 평당가에서 뭐 5%, 10% 수익이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호 예수 물량들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프트업 주주님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 자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고요. 주주님들은 이거 보시고 좀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료 다 그냥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 영상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시프트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다 보내드리니까 아무쪼록 주주님들은 좀 보시고 그때 가서 매수 매도 버튼 눌러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는 솔직히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물리는 거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단 말이죠. 자,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솔직히 뼈 아프긴 하지만요. 내가 대응만 잘 하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시프트업으로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매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024년 하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트럼프 사진 있죠. 미국 대선 테마의 이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들 2차전지 반도체 AI를 이을 역대급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박이 날 겁니다. 자, 정치 테마주 정말 강력하죠.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자, 사명 변경을 한 거고 그 이전에는 와이더플래닛이라는 이름의 한동훈 정치 테마주 인맥주였습니다. 자, 인맥주 자,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여기부터 출발해서 상하가 출발해서 점상 랠리를 계속 갔었죠. 너무 급등해서 중간에 거래 정지까지 두 번 이렇게 하면서도 올라갔습니다. 무려 8연선 갔던 종목이고요. 주가는 뭐 2천원대에서 29,850원까지 대충 봐도 10배 이상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는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인맥주가 이렇게 갔는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하죠. 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정책주인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은요. 자, 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25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정책주가 원래 더 올라가죠. 자, 지금부터 저점 올리면서 연말에 피날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코덱스 바이오 펀드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인데 지금 완전히 이제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이제 겨우 양봉 하나 세운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 바이오 차트를 가지고 왔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 정책주 뭐 테슬라라든지 남북 경협주는 너무 유명한데 바이오 쪽은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바이오도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 신약승인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바이오텍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움직이면서 양봉을 하나 이렇게 세운 거죠. 자, 국내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약을 가진 신약 개발 업체는 정말 정말 손에 꼽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는 이 9월 금리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정책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거의 매월 학회가 잡혀 있어요. 학회가 잡혀 있다는 말은 이 일정에 따라서 학회에서 뭔가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한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알테오진이랑 삼촌당 제약 이런 종목은 벌써 7월 들어서면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 구독자님 구독자님 대상으로 제가 카톡을 드린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7만 원대 이렇게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 알테오진 지금 30만 원이 넘거든요. 아직까지 홀딩 중이시죠? 이분, 제가 중간에 한 번 이거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분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이분이 직접 증권사 가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여기 이 자료. 그래서 보시면 알테오진 459주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3천만 원 조금 넘게 매수를 하셔서 여기 수익률 250% 넘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 계좌가 3천만 원 넘게 좀 투자하셔서 지금 계좌는 9천만 원 넘게 이렇게 된 거죠. 연말 되면 이분 계좌 1억 충분히 넘어 있을 겁니다. 알테오진 계속 홀딩 중이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분처럼 제2의 알테오진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분 할머니신데 할머니도 이렇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삽니다. 그런데 간만에 돌아온 이 대바이오 장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런 제2의 알테오진 같은 종목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기회는 좀 아무쪼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번호로 돈벼락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제2의 알테오진 드리니까 늦지 않게 이 종목 잡아보셔서 지금 저점 계속 올리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늦지 않게 잡아보셔서 연말의 피날레 제대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